Q. 이 영상은? 여기서... 내리죠? 동쪽으로 갑시다. 어? 지루하지만 항상 하던 그곳 항상 하던 그곳 언제나 학교가 전투할까요? 학교에 한 파티 떨어지는 것 같은데 두 파티 떨어지는? 학교 콜 전쟁합시다 학교 아파트에 한 파티 학교 두 파티 아니다 학교 한 파티 아파트 학교 상에 떨어질게요 저는 응 총 보여라 총 보여라 학교 전문 쪽에 떨어지는데 전문 쪽에 떨어져서 학교로 달린다 학교 들어와요 네 네 그 체육관 쪽으로 갔어요 학교 고은 저도 점프 뛰어내린다 체육관있네 찾으러 갈게요 와 샷발 극혐 잡았어요 한명 더 있는거 조심 바로 갈게요 그쪽으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명 있을 거예요 들린다 위에다 2층 2층 그 침에다 대리기 2층 1층 1층 3층 6층 2층 2층 1층 2층 3층 2층 잔소리일수도 있어요 어 뭐야 어 뭐야 아 여기 떨어졌어요 바로 뒤에 님 뒤에 뭐야 한 파티였네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여기 바로 위에 천장에 아 여기 여기로 두명이 떨어졌어요 제 뒤로 뚝 떨어진거에요 어 뭐야 이러고 있었어요 아 무서운 놈들 합계적이 아니고 여기로 떨어졌었나봐요 한 파티가 늦게 떨어졌나봐요 그러게요 잠시만요 전투스타를 갑니다 초크네 그거 줄여줍니다 그 좁혀주는걸 좁혀줘서 집탐유로 알려줍니다 어디로 가서 싸워볼까 아파트 일단 옥상문이 열려있는거 보니 확실하게 있고 아파트보다는 저쪽에 나을거 같네요 일단 구급상자 먹고 구급상자 먹고 구급상자 먹고 하고 구급상자 마시prom 안전하 Yahoo 이배니 아니 그러면 얘네 팀은 한명은 대체 어디 갔 gern 거야 걔는 어디갔어요? 썰어갑니다 간다 호잇! 못 넘어가 모바일에 10분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렉이 심해요 렉이 심해요 채팅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어? 아파트에서 한 명이 나왔다 한 명 옥상 어휴 명스날을 보여드리죠 그럼 쟤를 살리고 얘가 오겠지? 그럼 쟤를 살리고 얘가 오겠지? 안 맞네 안 맞네 아 안 맞네 올라온다 오케이 먹으러 간다 일단 한 파티 쪼갰고 수직 손잡이 수직 손잡이 텐티 그냥 휴믹 써야겠다 그냥 샷거는 들고 있는게 좋을 것 같고 도트 사이트 도트 사이트 도트 사이트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면 안 아프지 빠르 빠르 들어 라구요? 따로 쓸 일이 없는데 내가 센터에 있네 학교 자리 잡고 있을까 그냥 어차피 혼자여서 딴 데 가는건 위험할 것 같아 딴 데 가는건 위험할 것 같아 학교에서 파밍 좀 더 한 다음에 학교 대기 타고 있으면 올 것 같아 M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정의 구현을 했고.. 아파트에 있는 애들은 정의 구현을 했고.. 학교로 들어올텐데.. 학교에 진입했네.. 학교로 들어올텐데.. 뒤져!! 뭐지? 이 사람? 잠수인가? 잠수인가? 차 안에서 잠수는 뭐지? 드링크가 너무 많다.. 드링크가 너무 많다.. 드링크가 너무 많다.. 이게 더 많다.. 보급품 버립니다.. 다시 올라간다.. 탈킬이다.. 아파트 쪽인데.. 탈킬이해서 다시 도시를 여쭤볼까.. 탈킬이 없으면은.. 평소에 맞추는 철기 타이밍이 또 가 blog.. 싱싱한 탈킬이 없을 것 같뵙니다.. 탈킬이 없었던.. 푸.. 뒷불로 준비되어졌지.. 도시락스.. 전부 정의 기운을 해주시고 탈킬이 없어졌지.. 너무 안좋다 지금 발소리 하나 더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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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네요 걸어서 가야겠다 어디갔어? 헐어졌어 헐어졌어 저 왜 발소리 두개가 안들리죠? 파티 아니네요 저는 발소리 잘 안들리네요 관전에서 지금 엄청 잘 들렸나보네요 음 관전 발소리가 관전 소리가 이럴때 좋네요 전 안들렸었는데 레드존 좀만 더 보다 들어가야겠다 아래쪽 내려야겠다 3층에 있으면 가끔씩 그냥 쳐맞고 뒤져버려가지고 불안해 자리는 기가 막힌다 자리는 기가 막힌다 자리는 기가 막힌다 아하 저는 아하 아하 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니까 빨아두고.. 흠흠흠흠.. 일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기 있다. 한 명이네? 여기서 잡을 순 없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잡을 수 있을텐데.. 꾸물꾸물 꾸물꾸물 한 명 더 학교 쪽으로 애들 모이네.. 점점.. 학교 쪽으로 애들 모이네.. 로고하 pass 조금만 가면 되나요? 최선순위 오우.. 보호금 오 바로 앞에 차 탄다 저 앞에 달리는 애들 한명 있고 두명이네요 그 말고 차에 시동건 애들 있었으니까 가죠 아 잠깐만 바로 뛰어내리면 안 되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앞이네. 기절임이 한 명 더 있을 텐데. 저 있네. 머리 깨졌다. 머리 깨졌어. 이쪽 끼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네. 이제 헤드 한방이거든요. 조심해. 어흠. 흠흠 애들 너무 많이 남았다 저쪽 언덕 끼고 오는 애들도 있을 것 같군요 그렇다고 지금 뒤쪽으로 빠지기에는 이쪽 방향도 위험해 가지고 넘어오는 있다 한 명 걔도 나 본 것 같은데 두 명이네 둘 다 나 본 것 같은데 봤다 doch 좋아요 소구 않냐 깨졌구나 아 대용량 킥 들어 있었는데 아 아 음 북쪽으로 좁혀져서 이쪽으로 도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애들 조지면 될 것 같은데 초소까지 가기는 위험하고 집 안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아예 집 안으로 잡히면 제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S12K 들고 있어서 너무 많이 남았는데? 에이. 아, 아팠어요. 바로 앞에 보였다 시가전 할만하다 이거 할만하다 이거 지체할만하다 자기전 바로 앞에 안쪽으로 열려야 넘어가시면 돼 지금 이거 주변에 발소리 들려요? 예 저는 안다 저는 안 들려요 풀소리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건물 뒤에 붙어있는 거 같은데 다섯 명? 일단 저쪽 언덕 위가 자기장 범위 들어가서 다음 자기장 시작할 때 달려야겠네요 그 위에 내려올 테니까 건물 안쪽으로 수리탄 소리 이따 신의 한수가 될지 이 자리에서는 짱이에요 샥 거니 여덟 발짜리로 깨우고 자별 필요 없다 죽어라 제발 레츠키즈 10초 10초 그랬어요 혹시 마지막 자기장이에요 출구가 없는데 못 나가 이리로 다시 뛰어야 돼 4명 연막탄 하나 있고 멧플레이가 솔프레 왔는건가 멧플레이가 솔프레 왔는건가 아이씨 진짜.. 잘하는 분이랑 같이 하니까 못하네